이달 들어 지방자치는 민선 8기, 교육은 민선 5기가 출범했는데요. 경북의 임종식 교육감, 온전한 교육 회복을 재선 4년 안에 이뤄내고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건협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1년 반 동안 문을 닫은 사이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고, 가정 형편에 따라 교육 격차가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수업들을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실시간 대면의 학원에 많이 보내게 되고요. 민선 5기, 경북 교육의 첫 목표는 그래서 온전한 교육 회복으로 정해졌습니다. 학급당 인원 수를 줄여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경북형 온라인 학습 지원 강화, 기초학력 3중 안전망을 구축해 학습 격차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에도 주력합니다. 평생을 현장에 있었고, 또 지난 4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소통, 공감,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수업 혁신을 통한 디지털 교육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유학구제 확대, 작은 학교 살리기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각 학교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넘어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북 지부는 교육 결손 회복이 기초학력 향상에 치우쳐 경쟁 교육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결손 회복과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민선 5기 경북 교육의 새 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